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잠원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그 가운데 1절 말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더욱 택할 것이니라 오늘 읽은 구절을 잘 살펴보면 두 번 반복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택할 것이오 택할 것이니라 선택입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명예 명예를 선택하라 명예는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좋은 평판이죠 이거 행복한 경험입니다 후배들의 좋은 평판을 듣는 것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좋은 평판을 듣는 것 이거 행복한 경험입니다 그걸 택하라 그 다음에 은총 은총은 사랑을 받는 것 사람들이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것 이거 역시 행복한 경험입니다 명예와 은총 그걸 택하라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더 좋은가 무엇보다 더 중요한가 이렇게 읽되어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 많은 재물 은 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마음을 거기에 둡니다 이것을 원하는 것 재물을 원하고 은이나 금을 원하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원하고 반드시 선택할 것이 있다 그것이 명예와 은총입니다 오늘 메시지 명예와 은총을 택하라 명예와 은총을 택하라 예 존경을 받고 사랑받는 것 정말 행복한 경험이죠 그 명예와 은총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물질을 사용하여 명예와 은총을 얻으십시오 내게 주어진 물질을 잘 사용하여 사랑받음 존경받음을 얻으십시오 물질을 얻기 위하여 명예 다 버리고 은총을 버리는 어리석은 행동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살면서 사랑받고 그리고 존경받는 것 이것은 내가 한 움큼 더 움켜쥐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기업이 은총과 명예를 얻고 또한 당신이 오늘 살면서 은총과 명예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오늘 좀 베푸십시오 아이들이 혹은 가족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을 위해서 한번 돈을 쓰십시오 친구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받는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경기도 명예와 은총을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 명예 존경을 받는 것 은총 사랑받는 것 이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